우리 강다니엘 씨 무대 어떠셨어요? 너무 멋있었고 제가 이렇게 아이돌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. 아, 진짜? 이런 무대를 봤으니까 다음번에 저도 오프닝으로 버금가는 무대를 보여줘야 됩니다. 저는 기대할게요. 네, 기대하셨습니다. 포인트 안무 짧게 짧게 해서 쇼폼으로 찍는 거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. 챌린지를 가볍게 막 하셨네요. 그러니까요. 여기서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할 만한 춤, 동작 괜찮으시면 가르쳐 드릴게요. 요즘에 또 댄스 지금 느낌이 올라와요. 댄스 늘었거든, 사실. 자신감이 차 있거든. 필이 왔어, 지금. 한 마라 댄스 다 소화하잖아요. 더 가능하지, 맞아요. 가능하지. 일단은 말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. 일단은 정기 충격할 때 이거 두 개 들잖아요. 이걸 비벼서 박성 터뜨리고 비벼서? 가사가 되게 직관적이에요. 스트레이트 투 마 하트.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보이죠. 다시 해봐요. 이거 닭발 아니에요? 아니, 그냥 선물해야지. 이거 이거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서진 씨. 총 때 한 번 메고 한 번 해주세요. 한 번 메고 해볼까요? 너무 좋아요. 쉽네요, 쉽네요. 어, 서진이 나가보봐. 예. 아까 말씀하셨죠?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서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. 네. 에잇헌 터뜨리대 옴이가 아 진짜요. 에잇헌 터뜨리대 옴 Auf